차차차 럭스텝. 큐반럭. 럭덤. 선수 아니에요? 선수예요. 차차 럭스텝. 아, 신나요. 체크해. 럭크인 스텝. 자연스럽죠? 킥. 힙 펌프 연결. 신나요. 되게 구도회 같아요. 댄스 파티 같죠, 댄스 파티. 힙 펌프 동작 나오고 있고요. 이 동작 정말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댄스 스포츠 여장 경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엔믹스. 설윤 선수입니다. 설윤 선수가 선택한 장르는 룸바와 자이브예요. 잠시 후 댄스 스포츠 여자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상이 우마함이 돋보이는 와인색 롱 드레스를 선택한 설윤 선수인데요. 어떤 컨셉이죠, 위원님? 풋풋한 남사친과 썸. 남사친과의 썸.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외국인 느낌이네요. 약간. 별명이 아기 사슴인 윤화 선수. 연습하면서도 제가 표정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표정이 나오지? 이러면서. 우리 설윤 선수를 리드해줄 파트너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댄스 스포츠 라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남기현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댄스 스포츠 여자부 청팀. 아 너무 예뻐요. 외국사는 예뻐요. 너무 이국적이고.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설레는 무대를 설레는 룸바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와 벌써 눈빛 기원과. 룸바의 팬 포지션으로 연결되고요. 오버턴 스파이더. 브러쉬 동작 나오고 있고요. 사이드 룸바 워크. 동작을 보면서 제가 해설을 까먹겠네요. 마치 이하니가 있는 것 같아요. 동작을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동작을 보면서 슬라이드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너무 우아하네요. 음악이 바뀌면서 경쾌한 자이브로. 포즈 너무 정확히죠? 자신 있는 표현으로 앞에 탭 동작. 자이브의 기본 동작으로 탭 동작 들어가고요. 킥으로 연결됩니다. 철윤 씨, 미드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정말 표정이 좋아요. 약간 미국의 구도회 같아요. 댄스 파티 같죠, 댄스 파티. 킥밤프 동작 나오고 있고요. 이 동작 정말 좋습니다. 귀여워요. 드렁큰 스텝으로 연결돼서 스탑 앤 고. 저 동작을 아메리칸 스피리라고 하겠습니다. 리듬 브레이트. 턴 연결해서. 너무 자연스럽네요. 연습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세척하게 마지막 엔딩. 엔딩은 윙크로 마무리라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장르가 바뀌기 전에 룸바 먼저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입으로 바뀌면서 미국의 댄스극이나 그런 파티가 축제 같은 느낌이 들면서. 파티가 되었어요. 너무 신나게 봤습니다. 사실 이 룸바 안무를 하면서 농협하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우리 설윤 씨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바뀌네요. 너무 잘 봤습니다. 설윤 씨의 동작을 보면 룸바의 가장 기본. 그리고 자유부의 기본. 저 눈빛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풋풋한 설렘. 설렘을 절대 느끼지 못했는데. 너무 즐기는 모습입니다. 예뻐요. 여기서 이제 딱 대학생 느낌. 확 났습니다. 이제 댄스 스포츠 여자부 첫 번째 선수. 앤믹스의 설윤 선수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지. 또 짤까요? 네, 점수 나왔습니다. 짜네요, 짜네요. 네, 2집은 조금 짭니다. 네, 설윤 선수의 점수는요. 22.8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무대이기 때문에. 네, 현재 1위입니다. 네, 왕자로 이동을 해야 되죠. 네, 현재 1위인데. 이걸 지켜내야 되거든요. 과연 설윤 선수는 총 팀의 자존심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두 번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 여자부 두 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백팀 권은비. 네, 백팀의 권은비 선수입니다. 파소도블레와 자이브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남자 아이돌 선수들의 파소도블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릴 텐데. 굉장히 강렬한 동작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권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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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 너무 기대돼요. 와, 수고해요. 파소도블레이라는 작품이 블랙이랑 레드가 제일 어울리는데. 그렇죠. 보통 이런 이미지로 이런 인상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열정적인 우리 권은비 선수와 함께하는 파트너는 코리아 내셔널컵 전국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회 아마추어 라틴 1위 이일남 선수입니다. 가소도블레의 케이크 액션.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았고요. 론데동작으로 연결해서 턴. 피벗. 터미나드 포지션으로 연결해서 스페니쉬 라인. 와, 뭐야.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와우. 되게 밸런스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엄청 정렬해요. 이렇게 여자의 액션이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정렬을 표현하기도 하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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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반전. 음악이 바뀌었어요. 뱅뱅인가요? 네, 뱅뱅이네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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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연결. 저렇게 노래까지 따라 부를 정도의 여유묘한데. 자연스럽죠? 킥. 와우. 힙 펌프 연결. 와우, 신나요. 시원시원한데요? 연습할 때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무대 체질인가 봐요. 남자 댄서분과 엄청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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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너무 좋았어요. 와우. 와우. 남자 파트너의 리프트로 연결한 엔딩이 헌현비 씨를 더 예쁘게 표현해 준 것 같네요. 와우. 무대 의상처럼 정말 강렬한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권은비 씨가 처음에 보여주셨던 파스도블레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길쭉길쭉한 그런 시원한 동작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남성 못지않게 정말 파워풀하고 공간 활용을 좀 잘하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와우. 윤비 씨한테 정말 100% 찰떡 장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스도블레 오리지널 음악에 맞춰서 케이핑 액션. 서로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호흡을 절대 끊어지지 않게끔. 약간 느낌이 두 분이 다퉜는데 남자가 좀 잡는 느낌이었어요. 나 가려는데 왜 잡냐 버려졌다가 이리와 다시 잡아 내 손에 다시 잡아 내 손에 다시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화해를 해서 죽였어요. 스토리 좋은데요. 네 마지막 엔딩 공작까지. 오우. 본인의 장점으로 에너지를 꼽았어요. 네 에너지는 확 느껴졌습니다. 네 에너지 좋았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자 과연 권은비 선수는 자 설윤 선수의 22.8을 넘길 수 있을까요? 자 권은비 선수의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25.1점이네요. 뒤집었습니다. 우리 설윤 씨. 벌쩍 일어났네. 아니 아까 남자부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원래 중에 나왔었어야 해. 이제 재미있습니다. 이런 교차가 나왔었어야 했는데. 약간 안 나오고. 그러게요. 와우. 와우. 권은비 선수가 지금 아까. 남자 최고 점수랑 거의 비슷한 점수거든요. 그렇죠. 이 점수 25점이 넘어갔다는 거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비슷해요. 왜냐 여긴 짧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댄스스포츠 여자부 세 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자부 세 번째 선수 치키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시크한 블랙 의상을 상속을 했네요. 평소 귀여운 이미지에 반전을 주는 무대일까요? 어우 도도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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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가 돋보일 것 같은 기대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차차와 자이브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치키 씨가 연습하는 과정을 보면서 라틴에 이런 베스트는 없다. 그래서 치키 씨의 체형과 그리고 치키 씨의 라틴 무브먼트가 점점 댄스 스포츠 선수화 돼가는 과정을 보기도 했고요. 저는 치키 씨의 직캠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표정이 100만 가지가 나옵니다. 1초에 100만 가지 표정이 바뀌는.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종목에도 과연 그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우리 치키 선수와 함께하는 파트너는요. 23년간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인데요. 김수로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댄스 스포츠 여자부 청팀 치키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지금 35가지 나왔어요. 표정. 세뇨리따. 선곡도 치키 씨가 했고요. 동작이 굉장히 라틴하고 잘 어울리죠? 네. 와우. 와우. 소름스럽다. 굉장히 스피디한 동작을 잘 소화하고 있고요. 차차차 럭크스템 나와서 클로즈 포지션으로. 와우. 와우. 절도있네요.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굉장히 파워풀한 동작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셰기 씨가 많이 노력할 티가 나는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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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빠르다. 와우. 탭 보세요. 다시 나와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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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쏙쏙 잘 표현해 주시네요. 네. 음악이 바뀌죠? 네. 차차. 기본. 책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스위블.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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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플스피디 공작. 여기 굉장히 스피디 있는 공작이고요.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나네요. 오우. 신나요. 원클리스텝. 킥으로 연결해서. 탭 스텝.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스키 씨가 왜 그 표정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지가 눈빛, 눈내서 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역시 연습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겠죠. 여성분들이 높은 힐을 신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차차차 할 때 무릎을 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치키 선수는 그런 디테일함까지. 무릎의 포인트, 다리 선까지 신경을 많이 쓰신 거가 정말 티가 많이 났고요. 시선 처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눈빛. 눈썹 연기까지. 표정 보세요. 이때부터 강렬한 느낌의 빠른 템포. 강렬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박히면서 신나는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지죠. 동작도 사실 차차차 하는 호핑 동작이라는 게 없는데 자위부는 이렇게 뛰는 호핑 동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호흡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작들을 소화해내는 게 사실 20대여서 가능할 게 아닐까. 정말 선수라고 해도 뮤직할 만큼 너무 잘 어울렸던데요. 이 와중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쪽은 이 시선을 심사위원을 바라봤어요. 정말 신나고 다채로운 안무를 보여준 지키 선수인데요. 과연 권은비 선수의 25.1을 넘길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키 선수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최고 점수예요. 최고 점수였어요. 최고 점수. 최고 점수. 26.9점을 가져갑니다. 최강 이론 나왔네. 와 눈물 날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어디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 사실 지키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하신 만큼 저만 보다. 네. 다 5점대예요. 네, 진상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은비 선수가 조금. 아쉽게도. 네, 플라스틱 의자로 갔습니다. 네, 이제 왕자를 앉을. 자, 이제 치키 선수가 지금 현재 1등인 거죠. 네. 자,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새 여자부 마지막 선수입니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백팀 샤우팅 선수입니다. 와우. 룸바와 차차차. 네, 샤우팅 선수는 영화 티파니의 아침을 해 오드리 헷번을 콘셉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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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상이 진짜 오드리 헷번이에요. 와우. 와우.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샤우팅 선수와 함께하는 파트너님은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5년 연속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라틴 국가대표를 역임한 남기용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댄스스포츠 여자부 백팀 샤우팅 선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왜 벌써 멋있죠? 벌써 멋있죠. 왜 벌써 멋있죠?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닐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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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워킹을 하죠? 너무 우아하죠? 네. 발끝부터 남다르네요. 아 연기 좋아해. 오지 마세요. 어 잠시만요. 그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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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에서 가장 로맨틱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룸바. 와우. 여기서 보시면 룸바의 텔리마크, 슬라이드 동작. 턴, 팬 동작 나왔고요. 기본기가. 싱커페이드 동작, 브러쉬 동작을 연결해서 푸카라처럼 연결됩니다. 와우. 골반의 안정적인 기본기와 그런 호흡을,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게 하트사와의 텐션을 이런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와우. 와우. 차차차 럭스텝 큐방럭 롤덱 선수 아니에요? 선수예요 차차 럭스텝 실제 테크닉도 실제 테크닉도 선수도 넘고 스피디하고 정확한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배기앤이라는 노래죠 웨이브드러고 스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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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연결! 연결! 브라보! 와, 이거는 정말 브라보인 것 같은데 브라보, 브라보! 이거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선수네요 뭐야? 초토화 시키고 왔어요, 지금 와, 이거는 저는 할 말을 못하겠어요 아이키 선수 선수가 아니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아육대에 이런 선수가 숨어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등근육이 살아있다 댄스 스포츠를 오래 하게 되면 숨길 수 없는 등근육이 있거든요 그거를 초반에 룸바를 하면서 딱 보여줄 때부터 정말 그냥 게임 끝이다 네, 그리고 발끝부터 손끝까지 그냥 여유 그 자체 그리고 정말 오래한 경력이 그대로 다 살아있었습니다 아, 저는 뭐 이게 바로 댄스 스포츠다 월컴 투 댄스 스포츠 네, 그 처음에 이제 쇼핑백을 딱 걸고서 워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형 바로 보시죠 처음부터 아주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잘 전달이 됐죠 네 아, 저는 이때 정말 소름돋았어요 이 의상이 확 체인지가 되면서 음안도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턴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잘 돌고 있고요 사실 샤우팅 선수가 스탠다드로 전공을 했지만 라틴을 선수로 활동하지는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라틴을 배웠기 때문에 저런 무브먼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 트랙션이 굉장히 다리가 다리를 붙여서 턴을 도는 것도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니,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치키 선수가 26.9점으로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릅니다 네, 최고 점수가 한 번 더 나올지 자, 댄스 스포츠 마지막 선수, 샤우팅 선수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가'M사 29.2, 29.2점이 나왔어요 우와 palette 최고점수 나왔습니다 이제 50점 만점의 29.2 거의 만점이네요 네 우와 여자부 마지막 선수, 백팀 캐플러 샤우팅 선수가 파트너십 5.7점! 무대 구성 5.9점! 이거는 거의 만점이에요, 이거는. 만점에 가까운 29점, 2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